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고깝이 종료들고 고깝이 시키던데? 파이버에 가지라는 건가? 소금이 튀김 고춧가루 여기에서 찍어봐 와 이게 이름 속이라니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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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마일린 허브? 아니 국물이 왜 더 많아졌지? 아예, 선생님이 많이 찾으세요 웃겨주세요 아잉, 우리 안 먹으면 저 침박에, 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금방 주세요 아니, 웃기고